채원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거 안된대 한번 해봐봐 뭐 어떡하죠? 속아드려야되나요? 하이 이거 그냥 해드릴 수 있는건데 이거 굳이 바르고 이렇게 음..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아 왼쪽 볼을 찌르고 오른쪽 이게 맞나? 아 맞다 이거 이거 예나언니 브이앱에 이거 했잖아요 이거 예나언니가 자기는 원영이도 이거 했었죠 원영이 브이앱에 원영이는 너무 귀엽게 했는데 나는 진짜 몰랐다 나 진짜 다시 한번 시키면 진짜 귀엽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비밀로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한번 더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켜 드릴게요 제가 위조언 예나언니한테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야 이거 진짜 귀엽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비밀이라고 했지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아 진짜 짜증나 전 완전 파파였거든요 파파 근데 크림도 너무 맛있잖아요 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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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자요 진짜 이 언니? 자기 전에 맨날 이런다니깐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개나 언니가 자꾸 웃겨가지고 나! 심지어 침대를 지쳐왔거든요 잘 자는데 그래도 자기 전에요? 저렇게 웃겨 버리면 진짜 웃긴단 말이야 아직도 잘 때 팔 긁나요? 너무 긁어요 안 긁어요 내가 더 간지러워 뭐야 너무 긁어 내가 더 간지러워 위주아 뭘 긁어요 저 요즘 안 긁어요 저 요즘 안 긁고 다리를 올려요 자꾸 세상 뭐에 대지 싫어요 안 돼요 내 맘이야 싫어요 제 팔이에요 내 A영상이야 제 팔이라고요 이렇게 끊을게 어? 아니 여기서 끊을게 어때? 알았어 밑에? 알았어! 어? 위주! 진짜 까탈레나야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저 멀리서 보여줘 그러면 어후 갈게요 깜짝 놀라지 간다? 밑에만 안 보여주는데 간다? 음 살짝만 살짝만 간다요 이거 긁어 그립고 있어요 긁고 있어요 내가 찍었지롱 내가 찍었지롱 내가 찍었지롱 혹시 미친거 아니지 내 얼굴 하하하하 어! 내밀어! 미쳤어? 죄송해요! 아닌가? 아닌가? 안 미쳤어요 여러분? 나만 본 건가? 엄마한테 달라 괜찮아요 위주아 옌언니 쌩얼도 예뻐질 수 있잖아요 그죠? 아니 쌩얼 예뻐요 아! 내 쿠키 떨어졌어! 야 민재 언니가 이거 영상 보여주다가 언니 이거 모습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거를 걱정하시고 내 얼굴 안 나와! 언니 얼굴 나왔어요?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어떡해 많이 놀랐겠다 민주가 왔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아! 네! 네!